인사나누게요. 안녕하세요. 자, 동영 3회 거 한번 봐볼래요? 어떤 게 어려워요? 1회 거, 2회 거, 3회 거? 이게 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1회 거 시험 점수보다 3회 게 점수가 낮으면 공부 안 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회 걸 바탕으로 2회가 변형이 된 거거든요. 3회가. 그래서 실제 1회를 점수가 만약에 24개가 나왔는데 3회 때 시험을 봤는데 22개다. 그럼 1회 때 걸 공부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1회 문제하고 3회 문제가 계속 겹칩니다. 전체가.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실제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시면 되는데 한번 봐볼게요. 1번부터 해서. 너무 항상 이야기하지만 동영 모의고사나 실전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중에 가면 모의고사 많이 팔죠. 그러면 또 어떤 회사는 봉투 모의고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봉투 모의고사라고 해서 예전에 지금도 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우리 회사 본사. 메가스터디에서 하는. 메가스터디 아세요?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시험 안 봐요? 애들 자제분들? 아, 메가스터디를 모르네. 메가스터디에서는 봉투 수능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보내서 자기가 시간을 재고 푼 다음에 채점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의미가 없어요. 모의고사는 실질적으로는 해설강의를 안 들으면 해설강의를 안 들으면 실제 내가 얻어가는 게 없어요. 얻어가는 게 없고 그냥 글자고 그냥 하얀색 종이라는 것만 구별이 가요. 이틀이 딱 지나면서 싹 잊어먹어요. 휘발성처럼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험은 점수는 공개가 안 돼도 상관없지만 해설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고 우리가 10월 26일 날 시험 본 다음에 해설강의를 하거든요. 선생님들이 각자 나와서 해설강의를 해요. 저는 안 해요. 일요일 날 해설강의. 혹시 찾지 말고. 저는 월요일 날 촬영할 거거든요. 나도 시험 봐야 돼. 그래서 해설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시험 끝난 다음에 해설강의 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동영하는 거 해설강의를 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꼭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해설강의 안 보시다가 시험 다 끝나고 나서 해설강의를 들어요. 왜 자기 거 맞았냐 틀렸냐. 이미 답안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그 의미 없다고 그거. 불안불안하니까 해설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내 거 하나 더 플러스 될까 말까 하는 것 때문에 글짓 말고 그냥 26개 맞으면 되잖아요. 그럼 해설강의 굳이 볼 필요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하나하나라도 좀 잘 보시려고 좀 노력을 하세요. 해설을.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 봐볼게요.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게 쉽다고 하면 또 욕할까 봐. 그래서 1번에 보면 예약 보인가요? 정답이 1번이에요. 아까 우리 2회 때 예약했던 거 기억나죠? 매매 예약. 예약은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에요. 계약 성질 자체가 계약인 거고 다만 예약에 의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약 완결권이 나오잖아요. 예약 완결권은 뭘로 가야 돼요? 이건 단독행위예요. 단독행위. 그래서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 완결권은 단독행위가 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행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매매 계약 있죠. 타입 물건도 매매 계약 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 채권 행위예요. 채권 행위라고 해서 이행의 문제가 남긴 하지만 타입 물건도 가능합니다. 저당권 설정은 이건 물건 행위죠. 처분 행위. 이건 반드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매매 계약 같은 경우 교환 계약, 환매, 그다음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처분 권한이 있다 없다? 처분 권한은 불요합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어도 가능하다. 차이점이죠. 대리권 수요 나오잖아요. 그럼 분류식인데 우리 민법은 시험범위가 끝날 때까지 다 분류식이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집합건물이죠.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면 재건축이 있어요. 재건축을 하려면 5분의 4가 필요하거든요. 재건축을 할 때. 그럼 재건축은 5분의 4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5분의 1은 동의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동의를 안 한 재건축 이 사람들한테 재건축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이때 최고를 해요. 이 최고가 바로 서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유일하게 요식행위가 이거 하나예요. 유일하게.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무조건 나오면 분류식으로 가면 돼요. 무조건 분류식입니다. 담보책임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유상행위에서만 문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담보책임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 문제가 된다고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인 거 쌍, 융 맞는 거죠?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혹시 이 담보책임은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있잖아요. 편무계약을 구별한다. 구별실익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구별실릭은 아닙니다. 그럼 담보책임은 누구와 누구의 구별실릭이에요? 얘는 유상이냐 또는 무상이냐. 무상 있죠. 유상, 무상을 구별할 때 구별실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상과 무상을 구별할 때는 이게 담보책임 여부입니다. 유상계약은 담보책임이 나오는데 편무계약은 담보책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쌍무와 편무를 구별한 이유는 뭐예요? 쌍무와 편무를 구별한 실이익은 뭐 때문에 구별하는 거죠? 매매 규정, 매매 규정을 준용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쌍무와 편무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담보책임 때문에 구별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별실릭을 우리 시험에도 물었는데 나머지는 찾을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이거 밑에 써드린 거 있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모두 기출이 되어 있는 시험들이에요. 이거 구별실릭, 이거 구별실릭 다 물었어요. 시험에다가. 점담. 자, 2번에 가볼게요. 공박. 시가가 2억짜리입니다. 불공정인 거 보이시죠? 불공정 요건예요. 그랬더니 선이 누구한테 넘겼어요? 병에게 양도가 됐습니다. 이 사람 보호된가요? 안 된가요? 선이만 보이면 눈이 뒤집어지죠? 그렇죠? 선이. 그래, 무조건 보호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강행복귀 위반되거나 103조 위반되거나 불공정 법률 행위는 선의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되어 있거든요. 자, 이때 갑은 궁박하여 소유하던 건물을 그랬죠?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갑. 얘가 피해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을이 누가 되는 거예요? 을이. 폭리자가 되죠? 폭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1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불공정한 법률이니까 성립하려면 자, 을이 누구예요? 을이. 갑의 궁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 맞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지? 이걸 폭리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폭리의사가 없으면 성립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갑에게는 궁박하였으나 궁박, 갑에게는 궁박은 있었으나 경솔하지 않았답니다. 틀린 거죠? 왜요? 틀린 거예요? 궁박, 경솔, 무경음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궁박, 궁박은 있었으나 플러스 해가지고 경솔하지 않았다. 불공정이 안 된다. 그럼 틀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 중에 몇 개만 하나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갖추면 되는데 이 멘트를 상당히 좋아해요. 넘어가 버립니다. 갑에게는 궁박하였으나 경솔 또는 무경험을 갖추지 못했다. 뭐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심할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번은 옳은 것이죠. 이건 틀린 거고 불공정 법률행이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의리 입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관적 요건은 뭐라고 해요? 객관적 요건부터 해볼까요? 객관적 요건이 뭐예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잔불균형 그죠? 그 다음 주관적은요. 궁박, 경솔, 무경험 중 하나 그 다음 세 번째는 알고, 이용 그죠? 그럼 이 둘 다 뭐예요? 입증해야 되죠? 입증해야 되는데 폭리자가 입증하는 거야. 무효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자. 그럼 얘가 아니라 누구예요? 이거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뭐가 돼요? 피해자. 그럼 바꿔서 말하면 누구예요? 값이 되겠죠. 이렇게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4번에 값과 을간의 계약이 불공정은 법률행이 무효이더라도 병이 선이다 보인가요? 선의에 홀따당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죠? 화장 지우면 달라요, 얼굴이.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병이 선의이면 보호해 안 해. 안 하지. 그럼 반환 청구할 수. 반환 청구 안 돼. 또 보호가 안 되니까. 끝털이 뭐라고 돼야 돼? 여기는요. 병에 대해서 값은 병에 대하여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야지. 104조는 불법 원인 급여를 적용시키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해볼게. 피해자가 누구예요? 피해자가. 그럼 피해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어야 없어요? 103조 불법의 원인. 없지. 당한 거지.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반환 청구한다, 못한다. 한다. 그런데 을, 폭리자죠. 폭리자는 불법의 원인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럼 이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해볼까 이거. 강행법규는 유효, 무효. 쌍방의 모두, 쌍방 양쪽 모두 다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있어, 제발. 그다음에 103조, 103조 유효, 무효, 무효, 쌍방 반환 청구할 수 둘 다 없어, 둘 다 없어요. 그다음에 104조, 폭리, 불공정, 유효, 무효, 무효 나눠야 되죠? 피해자가 있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다르다고 약간씩. 이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갑과 의리, 매매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이더라도 추인이 돼, 안 돼. 추인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효가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뭐는 된다 그랬죠? 전환은 되는 거고. 부재소 합의, 유효, 무효, 부재소 합의. 무효예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무대, 경무대 기억나죠? 경설무경험은 누가 기준의 대리인? 경무대, 경무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어요. 자, 2번 가볼게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제 이건 이거예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잖아요. 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원래 사기강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돼. 원칙은 안 되는데. 뭐가 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입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못도요. 고소고발도.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이건 건들면 안 돼요. 알겠죠? 확실한 답이 있으니까. 밑에 2번에 사기입니다. 사기나 강박은 유법해야 돼, 안 해야 돼? 유법해야지. 유법성이 넘어가야 돼. 유법해야 된다고. 만약에 뭐라고 했어요? 연예인들 나와서 화장품 바를 때 화장품 선전, CF. 여러분들 바르면 똑같죠? 이건 유법이야, 유법이 아니야. 해놓고 보면 속은 거지. 가장 많이 한 게 뭐냐면 홈쇼핑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먹는 음식 보면 그렇게 먹게 보여요. 막상 사서 내가 먹어보면 한두 번이야, 속은 게. 근데 그게 유법이야, 유법이 아니야. 아니지. 풍선을 불었을 때 안 터진 거잖아. 근데 불어 터지면 사기지. 유법이지.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유법성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 내라면 이건 사기 강박이 될 수는 없어요. 이해 되시죠? 유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을 의미에 비추어. 여기에 포인트가 있네.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그랬네.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입니다. 그럼 이건 뭐가 돼요? 비난받을 정도니까.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지. 만약에 이거 빼버릴게요. 이거 빼버리고 밑에다가 과장 광고만 넣어볼게요. 과장 광고는 사기다, 사기가 아니다. 아니요. 과장 광고는 사기가 아니라고. 자본주의 사회니까 과장 광고 할 수 있지. 그건 유법이냐, 아니자는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판단할 거니까 법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게 문제야. 비난받을 정도의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은 이건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유법이. 이게 포인트예요.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 보인가요? 시가. 그럼 이 시가, 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차고다, 아니다. 아니도. 사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시가를 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는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시가가 나왔는데 엄청난 차이의 시가야. 1억짜리를 2억에 사고 팔았다. 그런 거 있죠? 이건 사기 아니야. 이건 누가 봐도 사기인 거야. 여기서 말하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것들이지. 제 말 이해 돼요? 자, 그 다음에 삼자사기 보인가요? 삼자사기는 뭘 찾아야 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뭐만 나왔어? 알았을 때에만이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 보이신가요? 그때 이거 알았다 이것만 나온 거잖아. 하나여 그러니까 틀린 거죠. 뭣도 들어간다. 알 수 있었을 때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여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던 거예요. 5번 찾은 사람. 맞네. 그래서 아니 찾은 거지. 저분 아까 우리 3회, 2회 때는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이 나오면 삼자사기가 아니고 피용자가 나오면 삼자사기이기 때문에 상할 수를 따져라. 대리가 나오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피용자가 나오면 상할 수를 따져라. 이해 되셔요? 오케이.